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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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못 잡으면? 못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틀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 쑥을 논 사람은 어디 빈자리 찾아 들어가면 아 진짜 근데 알았다고, 죽는 거! 아니요, 이 사람은 원래 자리에 앉는 거야 그러니까 직사님이 이따 시작하실 때 저기 앉아라고 해야 되는 거야 여기 가운데 성에 저 앉는 사람이 아니야?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 같은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노래하는 거 잘하셨어요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불러주세요 시작! 들으세요 들으세요 달려오세요 사랑이 우리와 함께 가시니 다려오세요 잘하셨어요 노래 불러주세요 우리와 함께 가시니 우리와 함께 가시니 우리와 함께 가시니 우리와 함께 가시니 아, 대구가 하셨어요 대구가 우리와 함께 가시니 우리와 함께 가시니 우리와 함께 가시니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볼 거예요 사랑해주세요 훗날맨까지 먹고 가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내수해요 사랑을 내수해요 사랑을 내수해요 사랑이 우리와 함께 가시니 사랑은 저희와 함께 가시니 사랑을 내수해요 신사님이 자리에 앉으시기 때문에 다시 성화가 들어오겠습니다. 오성이가 잘 짚겠어요. 우승이가 부르겠어요 제가 계속 말하는 방식이네요 아니 자 네 하겠습니다 우승이 보고 오세요 우승이 우승이는 우승이는 우승이 울어 우승이 울으면 우승이 다섯번째 날은가 다섯번째 날은가 다섯번째 날은가 다섯번째 날은가. 그만 놀아. 야, 너가 둘 다 모르고 있어? 진예야! 오늘 이걸 해 왔어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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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